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약간 캐릭터와? 일단 다른 멤버들은 얼굴만 그리는데 저는 이름 켜고 유프스 Made in June 맞다 네? Made by June이라고 하는 거예요 I am I am I am I am I am 아니 아니 그러니까 By June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? 아리아는 개장인 하우스 저희의 작품들을 환경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안 돼 이게 iş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tu